함께 하나님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함께 봉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오늘부터 요한복음 강의가 시작이 되죠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마무리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오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찬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러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나타 내셨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요한복음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설교 하기 전에 우리 또 소개할 부부가 있죠 우리 어제 결혼식을 마치고 오늘 첫 온천교회에 등록하시거든요 우리 가족입니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김동현 조선영 부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환영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치시죠 알렐루야 우리 인사 한번 어제 결혼식도 그렇죠? 많은 분들이 유튜브로 함께 하시고 축복을 했는데 또 감사의 인상을 좀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무사하게 그리고 재밌게 우리 결혼식을 마쳤습니다 또 이렇게 마치고 나니까 진짜 이 공동체에 또 너무 감사가 되더라고요 우리 기도해주신 박범죄 목사님부터 해서 이제 방송 도와주신 미디어팀 그리고 축가팀 이렇게 여러분들 다 여러 사람들이 너무 잘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함으로 이렇게 마쳤고 또 참석해주시지 못한 분들도 이제 온라인으로 또 방송 참석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제가 그때 마음을 잘 전달해주시면 좋겠다 했는데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이 잘 전달된 것 같아서 다행히 이제 얼굴 붉히지 않고 이렇게 웃는 모습으로 또 이렇게 교회를 또 나오게 돼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조선영 자매님 저희 이제 온천교회 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우리 온천교회 이제 새 식구예요 네 아 할렐루야 동현이가 이런 식으로 또 전도를 하네 그죠 자 우리 조선영 자매님 우리 감사 인사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부터 온천교회에 참석하게 된 조선영이라고 하고 정말 감사하게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걱정했었는데 무사히 잘 마치게 됐고 또 한 가정을 이루고 또 한 교회를 섬기게 돼서 너무 기쁜 마음입니다 여기서 신앙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한몸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가정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곳간 여시고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시고 또 자녀의 축복 더하시고 생업에 축복을 더해 주셔서 생명 전하고 하나님 하나님의 증언에 사명 충실히 감당하는 주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훈련받게 하시고 말씀에 눈을 뜨게 하시고 새롭게 은혜에 각성하는 귀한 시간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자 우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감사합니다 어제 동현이 기도를 축복 기도를 하러 갔는데 진짜 아들 장가 보내는 느낌 들어가지고 기도하다가 울컥울컥 했습니다 참 기분이 묘했어요 참 행복한 가정 또 교회를 잘 섬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한번 나눌텐데요 지금 화면이 화면 조금 너무 머리가 끝단에 있거든요 좀 멀리서 잡으시고 중간쯤에 얼굴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카메라 프레임 좀 조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복음 요한복음 같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한 달 이상 요한복음 강의로 말씀을 나눌텐데 여러분 이 복음서가 묵상 본문에 채택이 된 그 달은 묵상을 안 하던 분들도 묵상을 하셔야 돼요 다시요 다른 본문들도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거니시고 또 이 땅에서 사람들과 함께 대화 나누시고 사역하신 주님의 직접적인 설교와 어떤 표적들이 나타난 이 복음서를 묵상할 때는 우리가 다른 성경을 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집중해서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이 묵상 기간을 은혜의 때를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나중에 뭐 복음이 뭐죠? 이런 질문 하지 마시고 요한복음 할 때 이때 복음을 떼시고 요한복음이 떼고 나면은 또 제자반 들어오시면 제가 로마서 같이 해서 복음을 복음반이 있거든요 그때는 또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연결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야기모아스 그리고 지금 3040까지 매일 지금 묵상을 올리고 함께 나누고 있는데 참 감사해요 말씀이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말씀이 빛이고 생명인데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자리는 어둠이 밝아지고 없던 생명력이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빛가운데로 나오십시오 말씀을 영접하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냥 묵상을 율법적으로 이거 왜 해야 되죠? 꼭 이렇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의 태도예요 이거 꼭 굳이 묵상해야 됩니까? 이거 꼭 이렇게 묵상님 시킨 대로 해야 됩니까? 이거는 진짜 영접하지 않는 자세 중의 자세입니다 말씀 보자는데 무슨 그게 있겠어요 여러분 말씀이 살린다니까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된다니까요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빛이 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요한복음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기록 목적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고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에 참 특이하게도 서론과 마지막에 힌트를 제공하고 있어요 왜 요한복음인가? 왜 특별히 요한복음인가? 요한복음을 우리가 왜 읽어야 되는가? 서론과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하며 자 31절 보이십시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하며 여러분 기록 목적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수 믿게 하려고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헬라우고요 원래 히브리어는 메시아죠 메시아는 뜻이 무엇입니까? 예 구원자 다른 신약에서는 구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영혼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요한 기록의 첫 번째 기록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요 왜 믿는 게 중요합니까? 목사님이 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까? 라고 했을 때 너무너무 중요한 다른 중요한 이유가 많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볼륨 조금만 올려주세요 모니터 볼륨도 올려주시고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재벌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생명 없는 재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생명 없는 연예인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생명 없는 성공한 누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생명입니다 일단은 살고 봐야죠 살아 있어야죠 아멘이십니까? 요한 복음은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요 뭐가 복이냐 했을 때 그냥 이 땅에서 우리가 바라는 건 그거잖아 우리가 바라는 건 이 땅에서 잘 살고 편안히 사는 거잖아 내가 원하는 거 가지면서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면서 자유를 누릴 만한 돈과 시간이 있는 거 또 명성과 어떤 재력들 부와 명예들 세상 사람들 다 원하는 거 여러분 그거 원하는 마음 우리 안에도 있잖아요 그거를 성경은 복이라 하지 않는다니까 그걸 원하시잖아요 그죠? 요한 복음은 사도 요한은 복음은 그것을 복이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최근에 좀비 영화가 많이 나옵니다 좋아하세요? 저 좋아하거든요 좀비 시리즈를 참 좋아합니다 이 좀비한테 쫓기는 그 긴장감 이해되세요? 그게 막 감정이 이입이 되더라고요 막 좀비들 막 처음에 여러분 좀비 영화들이 좀비가 느려서 오오오오 이러고 막 쫓아왔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서부터 좀비들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겁나 잘 뛰어요 저는 그러니까 저 영화 보면서 야 저 정도 속도면 나는 그냥 잡아먹혀야 되겠다 도무지 자신이 없다 좀비가 나보다 더 빨리 지는데 어떻게 살아났냐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쫄깃쫄깃합니다 여러분 좀비인데 명품 걸치고 있는 좀비예요 잘 사는 사람인데 좀비예요 부자인데 물려가지고 좀비가 됐어요 좀비가 되면은 뭐해요? 무슨 욕구만 남아요? 식욕만 남죠 식욕 그러니까 사람 잡아먹으려고 막 열심히 뛰어다니고 쫓아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명 없는 생명 없는 인생이 여러분 좀비와 그 이 식욕만 남은 이 좀비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님 저 살아있는데요 저 살아있습니다 저 생명 있습니다 저 밥도 잘 먹고요 숨도 쉽니다 예 돈도 벌고요 공부도 열심히 해요 저 살아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런 상태를 살아있는 상태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생명은 그런 1차원적인 표면적인 생명을 생명이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또 메디컬 드라마 이런 거 좋아해요 예 그 하얀 거탑 이런 뭐 메디컬 영화 특히 그 어떻습니까 응급실에 그 응급환자가 실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죽었어 사망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제세동기 가지고 200줄 차지 샷 등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려고 하는데 어때요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샷을 할 때마다 전기충격을 줄 때마다 그 모니터 있잖아요 삐이 하는 거 그 심장박동이 그때마다 뭐 둑 이렇게 뛰어 샷을 안 하면 다시 삐이 죽어있는 상태를 나타내요 여러분 한 번 이게 심장이 뛰었다고 해서 이미 죽은 사람을 살았다 심장이 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절대 아니죠 그냥 잠시 잠깐의 전기충격으로 심장이 그냥 그냥 반응한 거예요 반응은 근육이 반응한 거예요 그 상태를 그 찰나의 순간을 살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절대 아니죠 여러분 성경에서 생명이라 함은 영원의 관점에서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짜 생명은 영생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을 너 살았구나 너 생명 있구나 하는 것이지 영생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 정말 점 하나 찍고 그 점을 확대해서 또 점 하나 찍은 그리고 그 점을 확대해서 또 점 하나 찍은 찰나의 순간 같은 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은 영원하니까 영원한 이 삶에서 이 땅의 현세에 속한 순간의 삶 가운데 잠시 지금 숨을 쉬고 잠시 지금 밥을 먹는다고 해서 나는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영원의 관점에서 아니야 아니야 너 지금 살아있는 것 같이 너 죽어 있어 너 죽은 상태야 우리가 죽었다는 상태가 언제 극명하게 드러납니까 이 땅의 삶이 끝나고 영원한 삶으로 들어갈 때 지옥에 가는 사람은 죽은 거예요 천국에 들어간 사람을 보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생을 얻은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잠시 잠깐 심장 뛰는 게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예 그 지금 숨쉬고 살면서 예 좋은 학교 갔어요 뭐 저는 부자예요 저는 원하는 걸 가졌어요 여러분 그게 행복이 아니고 그게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게 산 게 아닙니다 웃는 게 웃는 게 아니냐 뭐 이러잖아 산 게 산 게 아니야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짜 생명을 가지시기를 진짜 생명을 소유하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추건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뭐라고요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무엇을 믿는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과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정말 잘 읽고 묵사한 사람들은 이 두 가지 목적이 기록 목적이 실제가 된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게 되고 할렐루야 믿게 되면 뭐가 들어온다고요 생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사람 살리는 책입니다 영혼 살리는 책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죽음이 있습니까 어둠이 있습니까 생명력이 없습니까 요한복음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쓰여진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적당히 이 책 읽고 일이 잘 되겠지 물질 축복 그런 잠시 잠깐의 이거 이거 이걸 바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여러분을 살리려고 이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려고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묵상하고 사십시오 살기 위해서 묵상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그래서 생명 필요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살아야 돼요 우리 다 생명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목자가 온 것은 목자 온 것은 생명을 주고 더욱 풍성이 주려 함이라 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그냥 숲만 간당간당하게 계시는 그냥 혼수상태인데 아무것도 못하는데 숲만 붙어있는 그런 상태로 만드시려고 예수님 오신 게 아니에요 풍성한 생명 생명이 넘쳐서 가만히 누워있을 수 없는 그런 상태 풍성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예수님 믿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알기에 여러분 지금 우리 약인보아스 웬만한 사람들 예수님 다 믿어요 저 확신합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으로 만족하십니까 숲만 붙어있다고 교회만 다닌다고 그 생명에 여러분 만족하세요 예수님은 풍성이 주려고 오셨다 했어요 예수님의 목적은 너 부족한 상태야 더 받아야 돼 너 생명이 있는 거 맞는데 희미하거든 풍성이 받아야 돼 더 받아 더 받아 더 받아 하는데 주님 저 예수 믿는다니까요 영접했다니까요 굳이 왜 내가 이걸 묵상을 해야 됩니까 혹시 그렇게 살고 계시는 분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영접하시고 더 영접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질문 요한복음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금 생명 생명력 더 풍성한 생명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질문이요 이 질문을 좀 요한복음 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생명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생명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이 살아 있다면 무엇으로 그것을 여러분의 생명을 증거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살아 있는 사람은 살아 있는 티가 납니다 그죠 시체는 시체로서의 티가 나요 산 사람은 산 사람으로서의 티가 나요 죽으면 여러분 혈색부터 바뀌죠 저는 여러분 중고등부 사역하다가 그 임종을 목격한 적이 있어요 저희 제자의 제자 중에 한 명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시는 임종하시는 그 자리를 그 친구와 함께 지켰던 적이 있습니다 황달이 와가지고 온몸에 황달이 와가지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사람이 그냥 노란 거예요 노랗습니다 마지막 숨을 들이쉬고 가족들이 울고 하는 그 자리에 숨을 거두셨어요 여러분 새벽이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이 시체죠 이 고인을 다른 장소로 옮겨야 되는데 침대로 옮겨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동 가능한 침대로 이걸 들 사람이 없는 거예요 들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직원이 저한테 와가지고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저 혼자서는 못합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하길래 제가 이제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 고인의 그 다리를 잡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금방 죽은 지 몇 분 안 됐는데 아 몸이 그 있잖아요 딱딱해지는 차가워지는 이게 사람인가? 우리 이렇게 만지면 이 사람 손잡는 느낌이 날 거 아니에요 발목을 딱 잡았는데 오 이게 이게 사람인가 싶더라고요 그때 그 차가운 느낌 그 딱딱한 느낌 굳어있는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요 죽은 지 몇 분 안 되셨는데 이해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살아계십니까? 오늘 방송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약이 모아서 3040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여러분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무엇으로 증거하실 수 있으십니까? 두 번째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셨습니까? 영접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영접이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고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데 여러분 영생하셨습니까? 영접하고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진짜 믿음의 증거는 생명입니다 믿음의 결과는 생명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다고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생명력이죠 여러분 진짜 여러분 예수님 믿었습니까? 그냥 단순히 종교란에 기독교 체크하는 거 말고요 일요일에 교회 한두 시간 왔다가 집에 돌아가서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사는 그런 거 말고요 나중에 내가 직장에서 교회 다니는 거 알게 됐는데 사람들이 야 너 교회 다녔어? 너도 교회 다녔어? 너도 성도야? 놀라는 서로 민망해하는 여러분 진짜 예수님 믿고 영접하셨습니까? 믿음의 증거는 생명이죠 생명의 증거는 생명력입니다 생명력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이것이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과 신앙에는 생명력이 있습니까? 생명력이 있으세요? 그냥 단순히 교회 다니고 그런 거 말고 진짜 생명력이 있으십니까? 혹시 사역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역에 생명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에 생명력이 있습니까? 예배 드리기 전과 예배 드린 후에 그 생명력이 수치를 그릴 수 있다면 차이가 나고 있습니까? 말씀을 보기 전과 말씀을 목상하기 전과 목상한 후에 생명력의 차이를 느끼세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혹시 행위주의 구원론이십니까? 행암을 강조하세요? 아니고요 성경이 있는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게시록 3장 1절 게시록 3장 1절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안 오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이 평가가 너는 죽은 자로다 하는 이 평가가 어디에 내려졌는지 아세요? 교회에 내려졌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입니다 너는 죽었다라는 평가가 교회 성도들에게 내려지고 있어요 사형성고가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내려졌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 피를 흘리셨어요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피값 주고 하나님께서 피값 주고 산 교회가 교회라 하셨어요 피값을 주고 교회를 사셨어요 자기 아들의 피를 내서 그 피를 주고 그 값으로 교회를 사셨어요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당신 죽었어! 라고 얘기하는 누가? 예수님께서 14절 14절부터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니라 여러분 이번에는 어떤 평가가 내려진 줄 아세요? 교회입니다 성도입니다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릴 것이다 토해버려 내가 너를 구역질 난다 너 구역질 난다 나 너 토하고 싶다 라는 평가를 세상이 아니에요 뭐 가늠하고 뭐 죄짓는 세상이 아니고 멀쩡하게 주일에 문 열고 예배하는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너 너무 역겨워 토하고 싶어 라고 얘기합니다 미지근하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평가 누구라고?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들을 향해서 생명 있습니다 예수 믿고 생명 있습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생명력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1세기에 이 교회들을 향해서 아직 1세기면 변질되면 얼마나 변질되겠습니까? 2000년이 흘렀습니다 교회들이 진리가 얼마나 훼손되고 많이 변질됐겠어요? 그러면은 이 당시에 너 죽었다 너 역겹다 하는 이 표현이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우리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비교하면은 얼마나 여러분 더 하겠습니까? 우리 기준이 지금 신앙 기준이 얼마나 내려와 있어요? 하루 묵상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고 한 시간 기도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고 전도는 1년 가나 하기를 하나 이런 수준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이 야 얘네들은 좀 내가 싫어서 그랬어 너희는 좋아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 이런 얘기를 제가 왜 이렇게 성질을 내는지 모르겠네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게 화내면 무조건 나쁜 거죠 여러분 여러분 교회라고 다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고 성도라고 다 살아있는 성도가 아닙니다 십자 달고 예배들이지만 죽은 교회가 있고 교회는 다니지만 죽은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통해서 인생의 생명을 얻으시기를 추건합니다 이렇던 신앙의 생명력을 회복하시기를 추건합니다 할렐루야 아 오늘 좋습니다 아멘 크게 하고 여러분 생명 있기를 추건합니다 생명 얻기 원하십니까 설교 잘 들으세요 답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얼마나 친절하신 분이신지 답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어 어떻게 예수 믿고 어떻게 하면 사는지 다 알려주셨어 어디에? 말씀 안에 말씀 안에 여러분 인생에 해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목회해 보니까 자신이 들어 말씀을 알고 묵상하면 할수록 목회하는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살릴 수 있겠다 해결이 있으니까 해결 방법이 제시가 내가 답을 만들고 내가 해결 방안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가지고 만들어 얼마나 힘이 들겠어 그런데 다 적혀 있어요 다 적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여러분 가정을 살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지 성경에 주님께서 친절하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목회하면 할수록 자신이 생겨요 또 어떻게 해요? 해보니까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말씀 그대로 순종했는데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거 보면 볼수록 너무 재미가 있어요 목회가 너무 재미있고 너무 하나님 정확하시고 너무 정확하고 자신이 생기고 확신이 생깁니다 목사되기를 너무 잘합니다 목사시켜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여러분도 많이 여러분 중에 많은 목사가 나와주길 추건합니다 할렐루야 아멘한 사람이 다 신학하시길 추건합니다 여러분 현승인만 아멘하잖아요 여러분이 신학 안 하면 여러분 자녀라도 신학시키시길 추건합니다 이건 아멘해야지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은요 여러분을 살리는 책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더 살리고 풍성히 살릴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요 요한복음 전체에 대한 서론입니다 저 요거를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야 이런 참 그게 있네 하는 그 부분이 있어요 요거 언급하고 한 주간 묵상했던 부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 18절까지를 세 부분으로 나누면 1절에서 5절까지가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또 6절에서 14절까지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또 15절에서 18절까지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개시하셨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다 자 이거를요 자 먼저 첫 부분 1절과 14절과 대표격으로 18절을 보면은 재미있는 구조가 나오는데 1절 보십시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 부분을 세 파트로 나누면 이거예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요렇게 세 부분 세 문장 세 마디가 나오는 겁니다 다시요 1절을 이렇게 3등분을 하면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요 세 개 자 14절도 세 마디로 돼 있습니다 A. 말씀이 육신이 되어 B.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C.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이 세 문장을 A, B, C가 교묘하게 딱 자부가 되고 이렇게 겹쳐지는데 자 보십시오 1절의 A와 14절의 A를 겹치면 이렇게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 그 다음에 B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14절 그 다음에 C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 핵심이 이제 18절에 요약이 나오는데 18절 읽어보시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누구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 중요한 동사가 세 가지가 등장하는데 1절에 계시니라 그 다음에 14절에 거하심에 18절에 나타내셨느니라 이 세 개 계셨는데 언제부터? 태초부터 태초부터 계셨는데 어디에 계셨어요? 아버지와 함께 계시던 그분이 그죠? 어떻게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셨는데 누구 함께 거하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자기 백성들과 함께 아멘이십니까? 계셨던 그분이 나타나셨고 거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보니까 거하다라는 단어가 단어를 찾아보니까 원어가 스케노오입니다 스케노오 이게 장막을 치다 거주하다 같이 사는 거예요 이게 스케노오 거주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싶으시죠?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기 원하십니까? 질문을 잘하셔야 돼요 뭐를 잘해야 된다고? 질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지 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품속에 계셨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천국 계시죠? 천국에 계셔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영광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왜 거기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잇고 이 땅에 텐트를 지셨는가? 왜 이 땅에 백성들과 함께 거하셨는가? 왜 그러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왜 우리랑 같이 사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죠 아멘이십니까?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 우리 안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왜 나랑 같이 사세요? 질문을 천국 좋은데 왜 내 안에서 나랑 같이 사세요? 여러분 이 궁금증이 요한복음에 숨겨진 복음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좋아요 천국의 천사들 얼마나 말 잘 듣고 순종 잘합니까?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이 거칠은 광야 사막에 텐트를 치시고 그 불편한데 화장실도 없는데 편의점이 있습니까? BBQ가 있습니까? 없는 게 그냥 없어 광야는 그냥 없는 거 물도 없고 식량도 없고 그렇죠? 좋은 건 없고 나쁜 게 많아요 광야는 그렇습니다 또 누구와 함께 가셨어요? 정말 지질이 말도 안 듣고 정말 지질이 말도 안 듣고 말도 못 알아 듣고 어리석고 어두운 가운데 어리석고 그냥 고집은 세고 자존심도 세고 회개도 안 해 이해 되세요? 실한 행동만 골라서요 골라서 영접하지 않는 오늘 요한복음 본문의 표현은 영접하지 아니하니라 영접, 자신을 영접하지 않는 백성들과 왜 텐트 치시고 같이 사셨는가 왜 그들과 동거하셨는가 왜 그들을 도무지 떠나지를 아니하시는가 여러분 이 질문, 이 궁금증이 복음을 여는 열쇠가 돼요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어디에, 얼마나 좋은데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 있는가가 중요하고 할렐루야 동현이가 결혼을 했어요 이해되세요? 맨날 혼자, 그죠? 외롭게 지내고 이런 친구가 정말 사랑하는 너무나 예쁜 신부를 얻고 너무 행복해 같이만 있어도 행복해 여러분, 새빵인들 어떠하리? 그죠? 달새빵이면 어떠해? 전새빵이면 그냥 같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같이, 지금은 그런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지금은 그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와 함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요 이 복음이 뭐냐면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 사람이, 우리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썸을 탈 때 얘가 나를 좋아하나? 밤아웃이니까 카톡이 왔는데 지금 이게 뻐꾸기 날린 건가? 아니면 진짜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이게 막 아리까리 하잖아요, 그죠? 네 참 좋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나한테 마음이 있나? 나한테 마음이 있나? 그럼 나도 조금 한번 받아줘 볼까? 뭐 이런 고민 여러분 이 복음의 예수님의 사랑은요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전혀 기질하지 않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는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죠 예수님은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이 너무 이쁘게 보이고 당신을 포기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한다는 게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 마음이 느껴지는 거하시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 이 마음이 이 단어가 저에게는 네가 어떤 상태인지는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 네가 어디에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난 너와 함께 있고 싶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마음이 울컥울컥하는 너무 감사한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비껴드리지 않는데 그건 주님께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내 상태는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그저 여러분 그냥 너 너희들 그거면 충분하지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요 영접하는 것만큼 쉬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것만큼 쉬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랑을 받아 그냥 받아들이면 되지 예수님이 옆에 텐트 지면은 내버려 두면 돼 그냥 같이 살면 돼 이해되세요? 그런데 우리는 영접하지를 않는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오신 그 1세기의 상황 예수님이 영접하지 않아요 어떻게 했어요?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죽여버려요 왜? 영접하지를 않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여러분이 진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의 사람하고 사귀는 게 얼마일 수 없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 사람 받아주면 되잖아 받아주면 되잖아 그걸 거절하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우리 같이 한 세 가지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장이 전체의 서론이에요 이 서론을 끝까지 깔고 가셔야 돼요 묵상을 하실 때 이 서론의 개념이 잘 정리돼가지고 예수님의 정체성이 확고해진 그 상태로 이 뒤에 내용들을 묵상을 해야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 1장 후반절에는 빌리카 나다나이를 이렇게 또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를 막 이렇게 제자로 부르시죠 부르시는데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간 것은 이런 거예요 1장이 서론이 딱 정리가 되면은 예수님을 따라간 것 이 꼴 말씀을 따라간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 이 꼴 말씀의 제자가 된 것 아멘이십니까?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 따라간 것 그것은 빛을 따라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간 것 그것은 생명을 향해서 따라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정체성 사도 요한이 저는 성경 무엇을 너무나 확고히 지지합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말씀으로 생명으로 빛으로 표현을 해요 그리고 숨겨져 있는 마지막 한 정체성 그것은 뭔가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이 네 가지 정체성이 확고하게 박혀있어야 요한 복음이 풀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너무 부담스럽게 하시네요 저는 불교 가겠습니다 이게 그냥 우리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는 그럴 수 있지 종교의 자유가 있지 않아 그럴 수 있지 예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면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지옥 갈만한 충분한 사유가 되는 게 이거예요 왜? 예수님을 모르고 5절에 빛이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를 못하고 알지를 못하니까 믿지를 못하고 영접을 못하는 지금 이 상태 때문에 너무나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도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지금 이 길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이때가 잠시 셀게요 여러분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내 인생이 어둡습니다 내가 왜 태어난지 모르겠습니다 빛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가 왜 살아야 됩니까? 사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어도 아무 차이가 없을 것 같아 그 사람은 살아있으나 이미 자살한 상태예요 그런 사람들이 널려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를 12년째 하고 있는 국가가 대한민국이에요 제일 많은 비율이 여러분 같은 청년대학생, 중고등학생들이 다음 세대가 죽은 하루에 45명씩 중단해요 여러분 빛의 자녀를 어둠에 속한 세상 사람들이 생명 없는 사람들이 어둠에 속해서 방어하는 사람들이 빛을 찾고 생명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전해야 되겠어요? 누가 이 생명과 이 빛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함께하시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말씀이십니다 다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자 다시 이렇게 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러면 여러분이 되시를 읽으세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말씀이세요 자 정말 중요한 이 부분인데 요한복음 1장에서는요 예수님을 요한은 그냥 예수님은 다이렉트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시입니다 라고 바로 설명을 하지 않아요 요한은 누구나 알법한 어떤 심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말씀이다 이 말씀은요 조금 어려운 용어로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뜻하는 단어인데 말씀이란 단어가 어떤 단어가 쓰였는가 로고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로고스는요 신약의 용래 성계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하나님의 기록된 객관적인 말씀 그러니까 이 문자 그대로의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라 해요 이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죠 요한복음 쓸 때는 신약이 없었어요 구약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말씀은 구약의 말씀들 하나님께서 이미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하시고 예언하신 그 말씀들 그 말씀을 로고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로고스는요 당시에 헬라 철학적인 사상 가운데 배경을 가지고 어떤 의미로 쓰였는가 인간의 인격과 사상과 이성을 가진 육신 이해되세요? 인간의 인격과 이성, 사상, 인간됨을 뜻하는 단어 인격을 뜻하는 단어가 로고스입니다 여러분 이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걸 원어를 넣어 말씀의 로고스라는 이 두 가지 뜻 하나님의 기록된 객관적인 말씀 구약 말씀 그리고 인간의 인격댐 이라는 두 가지 뜻을 함께 품은 단어가 뭐라고요? 로고스 근데요 이거 보세요 로고스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인간의 인격되기도 하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그대로 설명하는 단어가 로고스입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육신의 뼈와 살이 붙어서 인격을, 생명을 가지고 성경에서 뚜벅뚜벅 걸어 나온 그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빌리포스 2장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리포스 2장 6절부터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려면 뭘 잘해야 된다고 질문을 잘하셔야 돼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도대체 왜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신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 예수님께서 자기를 톨톨톨 탈탈탈 비워가지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똑같이 육신이 되어서 여러분 사람들은 다 업그레이드 하고 싶어 하잖아요 집 넓히고 싶고 차 좋은 거 받고 싶어요 컴퓨터 좋은 거 받고 싶어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데 예수님 자기를 다운그레이드도 이런 다운그레이드가 없습니다 천국에서 가장 좋은 그곳에서 가장 낮고 천한 이 땅으로 가장 존귀했던 그분이 가장 비루하고 비천하고 죄 많고 더러운 그 형상으로 오셨어요 왜 로고스 하셨습니까 주님? 왜 다운그레이드 하셨어요? 왜 낮고 천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오셔서 행복하게 사셨습니까? 왜 가장 비천한 죽음을 가장 비참하고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 죽음을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려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바로 예수를 믿고 생명을 주려고 아멘이십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책을 쓴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 사랑을 전하려고 믿고 살 수 있는 길을 좀 제시하려고 나만 알기는 너무 내가 이거 알고 이거 믿고 살았는데 모르고 안 믿고 죽어간 사람 너무 많아요 막 심장이 터지는 거죠 여러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믿고 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추건합니다 그리고 이미 믿는 여러분은 더 풍성히 얻으시기를 추건합니다 여러분 3절에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이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너무 중요한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묵상했을 때 머리를 좀 한 대 띵 얻어맞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요? 어릴 때부터 세상은 누가 만들었죠? 천지창조 누가 하셨죠? 하나님 누구시죠? 창조주 하나님이요 잘했어요 근절이 이런 식으로 배우고 잘했죠 그런데 요한복음 묵상하면서 말씀이 누구냐면 예수님이거든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셔가지고 말씀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하나도 그가 없이는 지은 바 된 것이 없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예수님이 창조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알기 전에는 창조주 하나님 누구죠? 세상을 만드신 분 누구죠? 하나님이요 맞는 거야 그런데 요한복음 묵상하고 여러분 세상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죠? 예수님 모르겠는데 이러면 50점이나 이해 되시죠?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했습니다 여러분 주인은 누구겠어요? 창조자거든 여러분이 아플 때 여러분을 제일 잘하는 분이 누구겠어요?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말씀이 우리를 설계하셨고 말씀이 우리를 디자인하셨고 만드셨어요 여러분을 제일 잘하는 분은 여러분 부모님이 아니에요 가장 친한 베프가 아니에요 연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가장 잘하는 분은 여러분을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시고 만드신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상태가 어떻습니까? 망가졌죠? 제로 인해서 분리되고 망가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침이 필요해요 치유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생명이 필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누가 이 생명을 우리에게 줍니까? 누가 이 치유와 회복을 우리에게 줍니까? 말씀이십니다 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기 때문에 창조주는 주인이시고 창조주는 회복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하, 너무 좋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고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우리 삶의 소원이 되고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고치세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고치십니다 말씀이 우리 가정을 고칩니다 나는 이 부분 묵상하고 깨달을 때 이게 진짜 있잖아요 머리를 한 대 얻어맞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여러분 치유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치유에 대해서 너무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저는 많이 방황을 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 욕을 했어요 교회 욕을 했어요 저 사람 교회 다니면서 왜 저렇게 하지? 막 이 손가락 끝이 다 바깥을 향했어요 이 세상은 왜 이렇지? 저 정치인은 왜 저렇지? 저 연예인은 왜 저렇지? 저 친구는 왜 저렇지? 저 목사는 왜 저렇지? 이 교회는 왜 이렇지? 온데 막 이거 날리면서 다 문제야 누구 빼고? 내 빼고? 다 문제야 막 회의가 오더라고 정말 예수 믿기 싫어 교회 다니시더라고 이해되세요? 이 레이더에 걸린 인간들 다 교회에 있더라고 교회에 대한 환멸과 회의 제 얘기 드렸죠 여러분 저 교회에서 사심이 들고 있는 조폭하고 싸워본 적이 있습니다 저의 신앙 생활은요 전쟁터였어요 매주 전쟁터였어요 제가 청년대 학생 때 막 현대중공업 노조 이런 마스크 끼고 이런 집사님이랑 몸싸움하고 그랬습니다 사례 밤에 자정에 여러분 밤 12시에 전화 오는 거예요 박장로 너 가족 목 다 딴다 협박 전화를 받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인부들이 찾아와가지고 팔을 꺾고 어머니 팔을 꺾고 아버지 얼굴 침을 뱉고 그런 환경에서 저는 신앙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웬만한 그거 보면 제가 그냥 그냥 콧방구 나옵니다 그냥 교회에서 교회에서 강제상에 똥물 끼얹고 있잖아요 위에서 방송실에서는 막 안에서는 잠그고 밖에서는 열려고 막 햄머로 막 문 때려보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 저는 교회에서 알았어요 저 어릴 때부터 성교사가 돼야 된다는 이 세뇌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나는 그냥 이미 그냥 들여진 인생이었어 그냥 근데 목사는 되기 싫더라고 왜? 다 목사 때문에 생긴 문제인 거라 목사를 목사를 저주했었습니다 그때가 제 이제 20대 중반에 방한기였는데 여러분 나중에 뭐 여차저차 해가지고 봤는데 제일 썩은 놈이 나더라고 제일 쓰레기가 저더라고요 죽겠더라고 그냥 그래서 여러분 여러 여러 교회와 교단과 뭐 은사주의하는 데도 가보고요 뭐 내적치유 상담하는 데도 갔고 막 예 온대 하여튼 나를 고칠 수 있는 곳이란 나에게 뭔가 좀 답을 제공할 수 있는 누구라면 여러분 뭐 해외에서 뭐 누구 뭐 은사사역자 뭐 능력 있는 누구 온다 하면은 제가 용돈 모아가지고 서울 갔어요 찜집에서 밤 자면서 대학생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죠 해가지고 집회 참석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안수기도 받으려고 제일 앞에 막 4시간 전에 와가지고 자리 맡아놓고 저 그렇게 살았어요 왜? 답을 찾고 싶었어 길을 찾고 좀 알고 싶었어요 제가 좀 숨을 쉬고 싶었어요 많이 다녔습니다 여러분 많이 다녔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부분에서 빛을 만났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돌고 돌아가지고 기성교회 안 돼 은사주의 교회 가보자 이것도 한계가 있네 안 돼 성숙 내적치유 그래 문제가 있지 그게 좀 순둘이 트이더러 이해가 되더라 이해폭이 넓어지더라 사람이 문제가 있구나 내가 자란 환경과 배경에 문제가 있었구나 알겠어 그런데 그것도 답이 안 돼 그것도 뭔가 뭔가 이게 안 돼 나중에 돌고 돌아서 이거다 하고 섰는데 그 자리가 어디였냐면 늘 옆에 있었고 늘 가지고 다녔고 항상 알아왔던 그 말씀 앞에 다시 하나님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이 말씀 요한복음 이 말씀이었어요 말씀이 창조자입니다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할렙 눈을 뜨니까 왜 이게 그때나 안 보였지 이게 이 말씀이 그때나 내가 이걸 몰라가지고 십몇 년을 방황을 하고 십몇 년을 방황을 하고 그렇게 내가 고통 속에 욕은 욕대로 하고 얼마나 방황하고 혼란스럽고 제가 믿고 사람들이 믿고 그랬는데 늘 제가 들고 다녔고 맨날 보던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항상 집에 성경이 몇 권 있겠어요 하나님 세우시는데 이거다 하는데 이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말미하마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나를 만드신 말씀이라면 나를 잘 아시고 이 나를 만드신 말씀이라면 나를 고치시겠구나 확신이 생긴 할렐루야 말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변화가 일어난 변화가 일어난 말씀 묵상하니까 곧바로 하나님께서 여시는 게 뭐였냐면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또 맨날 들었던 그 말씀인데 복음이 열리니까 와 이게 감당이 안되더라고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 세상에 여러분 부러울 사람이 없더라고 여러분 부러운 사람이 없어요 너무너무 좋더라고 복음이 열리니까 이 생명이 내 안에 있었구나 할렐루야 이 생명이 내 안에 있었구나 그리고 더 풍성히 받을 수 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똑같은 삶이고 똑같은 환경인데 복음이 쫙 터지니까 여러분 인생이 바뀌더라고 내가 바뀌는 거야 너무너무 좋은 거야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너무너무 만족스러운 거야 만족스럽더라고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 와이프는 그때 독박 육아를 하면서 제가 맨날 집에 10시 11시 들어가니까 오빠는 온천기에 와서 신날지 모르게 난 죽을 맛이다 난 죽을 맛이다 나 이게 뭐고 맨날 집에 들어가면 투정을 하고 애들 오늘 힘들었던 거 얘기를 하고 죽을 맛이다 여기 나 아는 사람도 없고 친한 사람도 없고 너무너무 외롭다 맨날 울고 그러는 거야 맨날 울고 여러분 제가 복음이 열리니까 아 이게 뭐가 있구나 지금 뭐가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여보 이렇게 와봐 와봐 그 로마서 내가 한번 풀어줄게 내가 묵상한 로마서 한번 풀어줄게 1장부터 5장까지 간대 5장 딱 찍으니까 닭똥같은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여보 알겠어요 뭔지 알겠어요 이러고 그때부터 말씀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는 여러분 제가 집을 들어가든지 안 들어가요 10시에 들어가요 2시에 들어가요 아무 뭐 그냥 저는 내놓은 남편이 그냥 이해 되세요? 안 들어가면 의뢰 교회에서 자고 있겠구나 제자발 하겠지 그냥 두는 거야 그냥 여러분 거기 더 나아요 여보 들어오면 밥 챙겨줘야 되니까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러더라고 저녁은 될 수 있으면 밖에서 드시고 오세요 이렇게 하더라고 할렐루야 전혀 그걸 넘어서서 넘어서서 여러분 말씀 묵상하고 순종하고 사회가 하기 시작하는데 와 제가 요즘은 여러분 저희 아내가 정말 존경스럽게 보입니다 저는 성품도 저와 다르게 참 온유하고 착한데 요즘은 여러분 저의 어떤 순종이 그걸 넘은 것 같아요 저도 순종 이런 자부심이 있었는데 저희 사모한테 비교하면 저는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사모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 출발명 복음과 말씀이었어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더 풍성히 나타나길 추건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재미없게 다니는 만큼 멍청한 게 없습니다 그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교회는요 정말 사람 살리고 인생 바꾸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내 인생이 바뀌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예배에서 우리 가정의 소망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 터덜터덜 어느 사람 나는 이해가 안 돼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 깨닫고 보니까 야 저거 진짜 아닌데 저 진짜 모르는 건데 여러분 어둠 가운데 계신 분 말씀이 빛입니다 여러분 어둠이 무슨 어둠이겠어요 불 끄고 있는 게 어둠이겠어요 생각이 잡혀 있는 거예요 부정적 온갖 부정적이고 불평불만에 안 되는 소리로 생각이 잡혀 있는 그게 어둠이요 그런 상태로 뭘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빛이 필요하거든요 빛이 필요하거든요 어둠과 싸워서는 어둠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빛이 필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빛이 비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 비쳤어 하나님 보내주셨어 달라 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빛을 보내주셨어 뭐만 하면 돼 뚜껑 열고 그냥 빛을 맞으면 돼요 빛을 영접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안 하더라니까 그걸 안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말씀 가운데 나오십시오 여러분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춘 이 사건이 오늘 설교 길어지겠는데 여러분 작정을 하고 들으시길 추건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사람 목숨이 달려있는데 지금 여러분 가정에 미래가 달려있는데 적당히 제가 눈치 보고 여러분 자, 보입시오 어둠 가운데 빛이 임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요한복음 1장에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육신에 하셔서 태어나실 때 빛이 비친 건데 이게 이때 처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제일 처음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언제죠? 장세기 1장 장세기 1장 1절 넘어가세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러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 빛을 낫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인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냥 빛 먼저 창조하신 게 아닌 것 같아요 천지를 창조하고 왜 이래 어둠이 누가 불을 꺼놨지 불 끼자 빛이 있으라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빛을 먼저 창조하셨는가 흑암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 제일 필요한 게 뭐겠어요? 빛이거든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 그 가운데 이 상태에서 흑암 가운데 성령이 이렇게 운행하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말씀은 로고스죠 로고스가 로고스 하셨어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빛이 있으라였습니다 다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첫 번째 말씀하신 말씀이 빛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말씀은 빛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말씀이 흑암 가운데 빛이니까 빛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빛으로 완전히 다 그냥 다 커버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어둠 한 점 그늘 한 점 없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에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빛이 있으라 했는데 빛이 있는 영역까지를 인정하시고 또 빛이 없는 영역을 인정을 하세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뭐라 하셨어요? 밤이라 하셨어요 어둠은 안 좋은 거잖아 그죠? 그런데 왜 어둠을 인정하셨을까? 내버려 두셨을까? 그 상황 그러니까 빛이 빛이라 했는데 어디는 빛이 임하고 빛을 받아들이고 빛을 영접을 하고 어떤 영역은 빛을 거절하는 영역이 있더라는 것이지 창세기에 일어났던 그 일이 요한복음에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중에도 지금 영상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빛이 비치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은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막 빛이 비쳐가지고 막 우와 깨닫고 우와 대박이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고 어쩌고 뭐 왜 저래 소리를 지르노 저 박목사 저 화를 내노 화를 어조가 마음에 안 들어요 목소리를 마음에 안 들어요 살찐 게 마음에 안 들어 하여튼 어떤 이유든지 거절하는 사람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낮에 속한 여러분 되시길 추건합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 어둠을 밤 나누셨어요 인정해 하셨어요 여러분 빛이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처음 이 세상을 말할 때 말씀으로 빛을 비추셨던 그 주님께서 지금도 빛으로 우리를 비추십니다 자 10편 119편 105절 130절 보이세요 105편 105절 다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 시작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등이고 빛입니다 등은 뭐예요? 빛을 내는 물체입니다 말씀은 빛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이 성경을 증거합니다 말씀은 빛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빛을 받으세요 마음을 여십시오 아멘입니까?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 여러분 마음을 여십시오 말씀을 받으십시오 130절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여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자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여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여러분 말씀을 여는 여러분 되시길 추건합니다 빛이 비쳐야 돼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러시는데 나는 뭐라고요? 세상에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뭐를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어요 여러분 성경 제가 묵사하면서 놀랍는 게 전부 다 연결되어 있어 일치에요 누구 하나 허튼 소리와 다른 소리 하는 게 없어요 다 보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러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는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누구를 따르겠어? 어둠을 따르는 사람이라 영적 세계에 진공상태는 없다 나는 어둠 싫은데요 나는 어둠 싫어요 그렇다고 빛을 따르는 상태도 아니야 그건 뭐예요? 어둠을 따르는 상태입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저 예수님 믿습니다 예 하면서 말씀 안 보는 사람은 말씀 생활 안 하는 사람은 말씀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은 여러분 어둠에 속한 사람이에요 어둠에 속한 상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깨달아지시죠? 마음에 찔림이 있으시죠? 받으십시오 영접하십시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주일 올 때만 낮에 속한 사람 거룩하고 헌하게 화장하고 와가지고 돌아가면 밤이야 집에 가면 교회 나가는 순간 밤이야 밤 어둠 버져나 완전히 밤이야 뭐가 진짜입니까? 여러분 자 요한복음 12장 36절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 너무 일치하죠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사도 바울이요 이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에 가는 중 다메색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이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해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오라 사오라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오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라 예수라 빛이 임했어요 누구십니까 이 빛 가운데 나는 예수다 말씀하세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에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빛은 보는데 빛은 보는데 빛은 보는데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누군지는 누군지를 바울은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 이 빛은 예수님이시구나 아멘이십니까 네 근데 이 옆에 있는 사람 빛만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빛 가운데 들려지는 말씀을 들으시길 추건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추건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빛 가운데 말씀을 만나고 그리고 이 빛을 증가하고 전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후서 4장 5절 6절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빛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신 이거 아멘이십니까 자 마지막 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이십니다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빛이 이 땅에 자기가 만든 자기 땅에 자기가 창조한 자기 백성들 가운데 오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십니까 반응이 10절 11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야마 지은바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알지 못하였고 그 뒤에 보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가 만든 자기 땅에 자기가 만든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어요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소유한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누구라고 부릅니까 왕이거든요 임금님이에요 자 왕이 자기 땅이 자기 백성들한테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왕을 거절한 상태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영접하다는 그러면 질문이 신앙생활 잘하면 뭐 잘해야 된다고요 질문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영접이 뭐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면 믿는 게 뭐지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영접하다 라는 단어를 원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파랄란바노 파랄란바노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는데 뜻이요 참 재밌습니다 뜻이 자기에게 데리고 오다 이어받다 받아들이다 자 이 뜻과 함께 통치자로서 지위를 인계하거나 이어받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접하다는 건 뭐냐면 영접하다 이거는 뭐냐면 왕이 왔을 때 나의 지위를 나의 통치권을 인계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나에게 주는 그 어떤 통치권을 내가 받아들이는 이거 내가 인계하고 인계를 받는 이 상태를 영접하다 라고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누구세요? 하나님 장남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누구시라고? 왕이십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는 왕의 권세입니다 왕을 영접하는 자는 왕의 통치권을 영접받게 되어있습니다 할렐루야 와 나 이 눈이 번쩍 띈다 진짜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추건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는 왕의 권세인데 이 권세를 인계를 누가 받느냐 누가 받아들이느냐 왕에게 자기에게 있던 자기의 통치권을 인계한 사람 예수님의 왕으로 이렇게 임하실 때 그동안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임금되어서 내가 다스렸던 그 통치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내가 그 왕자리에서 물러서는 것 주님 오셔서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나의 통치 내 주권을 양도하는 이것 이것이 영접하다라는 뜻의 원어의 뜻이더라 그러면 주님께 나의 통치권을 영접해드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은 예수님의 왕의 권세 자녀의 권세를 다시 영접시켜주시는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3절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지 아세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내가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누가 영접합니까? 누가 이 천국에 영접받습니까? 예수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천국에 영접되는 은혜가 주어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영접하고 안하고 문제는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저는 뭐 저는 자전거가 없어요 자전거 못 타서 없는 게 아니고 제 무게를 견디지를 못하더라고요 자전거들이 한 번씩 이렇게 온천천에 자전거 타고 다닌 사람들 보면 부러워 나도 한 번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저쪽 센터 해운대까지 한번 가보고 싶어요 마음에 소원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자전거 없어도 돼 안 해도 돼 걸어가도 돼 그거는 없어도 있어도 되고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는 그런 부분 자전거 예수 이름을 영접하지 않는 것은 자전거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사느냐 죽느냐 의 문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천국이냐 지옥이냐 자녀의 권세냐 지옥의 권세냐 이게 나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추건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영접을 안 했어요 예수님 왔던 그때 자기 백성들 유대인들은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이 있습니다 원래 뜻의 반전 오늘 이 설교의 결론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달려나가고 매진될 그 작업이 뭔가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영접하는 자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이때까지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뭐냐면 종교란에 기독교 체크하는 게 아니고 주일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좋은 옷 꺼내 입고 성격체 먼지 털고 성격체 끼고 교회 와가지고 한두 시간 앉아있다가 밥 먹고 집에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접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원리가 있냐면 로마스 2장 28절 29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오 표면적 육신의 할래가 할래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래는 마음이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오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러분 유대인에게조차 표면적 유대인이 너 유대인 아니야 진짜 너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야 바울이 이렇게 정의를 내래요 그러면 여러분 뭐해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성도냐 회심했느냐 영접했느냐 아니라는 거지 똑같은 기준으로 여러분 진짜 영접한 사람들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 주권 양도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내가 다스리니까 어둠 속에 있는 내가 다스려봐야 생명 없는 내가 해결하려고 해봐야 뭐가 해결이 되고 뭐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생명이신 그분을 나의 왕으로 빛이신 그분을 나의 왕으로 생명과 빛을 가지신 그 말씀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예수 믿는 것이고 진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만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추건하십니다 왕 되신 예수님께서 왕 되시도록 다스리시도록 우리가 빛견하고 순종하는 그것이 진짜 영접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녀의 권세를 받고 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려면 순종하려면 알아야 되죠 알고 믿어야 순종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묵상하십시다 결론은요 말씀은 빛이고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나의 주인이고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난 이 말씀을 알고 깨닫고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다시 이 말씀을 알고 깨닫고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한번 한 달 한 40일 작정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복음이 묵상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어제 묵상을 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못 올렸어요 계속 메일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제 부분까지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야기모아스 3040 모든 지체 우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지금 영상으로 유튜브로 줌으로 예배드리는 사랑온정교의 성도님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은 생명이시고 빛이십니다 말씀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풍성히 생명을 주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목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길 추건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 되면 대면 예배 할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야기모아스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함께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예배할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기다려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모여서 철야를 하고 여기서 부르짖고 기도를 한다 한들 여러분 이 말씀을 떠난 예배 말씀 없는 신앙이 말씀에 순종함이 없는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성경이 내 인생의 성경이 내 생각이 성경이 된 사람 내 생각이 내 판단이 성경이 되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결론 내리고 내 고집대로만 내 고집에만 순종하는 사람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신앙생활에 환멸을 느꼈습니다 저는 절대 예수 안 믿었으면 안 믿었지 저는 그때로 돌아가기 싫어 한숨 쉬면서 교회 가고 돌아오면서 기뻐하는 나는 그런 신앙생활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이 좋습니다 저는 지금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됩니다 이 요한복음 목상을 끝냈을 때 우리 공동체 나와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더 복음으로 빛이 날까 얼마나 이 생명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서 생명은요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살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추운 사람처럼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이 생명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서 일을 하기 시작하실 텐데 어떤 생명의 간중들이 넘쳐나게 될지 저는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사모함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라는 이 11절의 비참한 상태를 반전시키는 그러나 이 빛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셨습니다 이 약속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서있습니다 여러분 영접하는 분 되시기 바랍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그 빛이 비칠 때 빛 가운데 나오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의 편이 되셔서 말씀을 묵상하시고 깨닫고 받아들이시고 순종하실 때 여러분 나머지 자녀 되는 권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나머지 우리가 그 이름을 믿을 때 믿고 생명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만 열면 되는 거에요 인정하고 비껴만 드리면 되는 거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역사 영접하는 역사 왜 우리 가정이 아직도 어둡죠 왜 이런 문제가 있죠 내 인생에 왜 이것이 안 바뀌죠 여러분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생명이 들어가면 죽음은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결국 이 말씀 앞에 이 약속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영접하고 빛에 비추임받고 생명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추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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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시간 이 말씀 붙잡고 주님 이제 예수님은 나의 말씀이십니다 나를 지으신 장조주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나의 인생의 빛입니다 이 말씀은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될 다른 거 다 없어도 이건 의수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생명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나와 내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이 말씀은 나와 우리 공통체의 왕이십니다 이 말씀에 영접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영접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되겠습니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다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에 주의를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예수님 하나님 이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말씀에서 해결을 보겠습니다 말씀으로 이겨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 우리 가족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영혼이 많고서 말씀으로 다스려 주십시오 더 주님 말씀으로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이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나오는 모든 육체 가운데 어둠은 떠나가고 빛이 비칠지어다 어둠은 떠나가고 빛이 비칠지어다 죽음아 사망아 너는 떠나갈지어다 생명이신 말씀을 받으니 생명이신 말씀이 나의 왕이십니다 생명이신 말씀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주님 영접하는 자 되겠습니다 그 이름이 믿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오 주님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님 영접하는 자 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기도하시오 그 신축해 영원토록 찬양하니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가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된 말씀이 주신대여 하늘 영광벌이신 빛나게 오셨네 주같이 있는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 죽음을 배가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기름이 우릴 위해 십자가를 기름해 찬양하세 우리 주의 삶이 일제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여 영원한 하나님 찬양하세 우리 주의 삶이 일제 하나님 지극히 높으시였네 영원토록 찬양하시나 오하라신 그 아침 낮은 무덤 열리고 죽인 나란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 깨우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죽을 세우신 교회 성경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은 무너지지 않으리라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께 됐네 영원히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어내네 찬양하시네 우리 마음껏 찬양하시나 우리 마음껏 예수님을 높이십시나 할렐루야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시네 찬양하세 우리 마음껏 주님의 이름을 높이십시다 주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빛으로 나아갑니다 잘 있습니다 여왕이십니다 잘 있습니다를 내드리십니다 영원토록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사 빛을 하나님 지금이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세 마지막으로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사 빛을 하나님 지금이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세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한번 해주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도 안 했습니다 우리가 살려달라고 부탁도 안 했고 우리 너무 자존심 세서 교만하게 내가 왕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왕으로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내가 왕으로 살았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주님 영접하게 원하여 주님께 내 모든 생각 내 주권 양도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말씀만이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마음껏 감사하시고 회개하실 분들 회개하시고 또 영광들이실 분들 영광들 경배하시고 우리 함께 주여 두 번 크게 외치고 마음껏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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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성원하고 이 영접하지 않고 너 상대 상관없나 내가 어디에 있는 상관없나 나는 네가 누구시며 너가 거기고 왔겠다고 했어요 주님 말씀을 용접하게 원합니다 말씀을 알기 원합니다 말씀을 알기 원합니다 말씀을 깨우기 원합니다 주여 말씀으로 변하시기 말씀 안에 해답을 보게 하소서 말씀 안에 해답을 보게 하소서 말씀 안에 생명을 보게 하소서 오 예수님 오 예수님 찬양하신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찬양하신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찬양하신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결단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영접하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누가 삽니까? 누가 살 수 있습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까? 헌금을 많이 해야 됩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됩니까? 아니면 공부를 잘해야 됩니까? 주님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습니까? 주님 영접만 하라고 하신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생명을 얻는 이 놀라운 구원에 이 경륜을 주여 이제는 인정하고 주여 다른 것 나의 힘과 내 노력 내 판단 내 결론 다 내려놓고 주여 말씀을 경접하겠습니다 말씀에 다스림 받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는 하나님 이 결단을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나아오는 자 주님 더 밝아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나아오는 자 더 생명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넘치고 넘쳐서 우리 가운데 죽음을 가져오는 우리 몸의 질병들 다 낫게 하시고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는 모든 어둠들이 이 빛이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역사로 끝나게 하시고 역사에서 간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